KBA 가족 여러분, 우리 비행기는 착륙을 위하여 바퀴를 내렸습니다. 차선 벨트는 다시 한번 꼭 매주시기 바라며, 유수하를 동반하신 부부장께서는 올바른 차선 벨트 착용 상태를 꼭 살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차선 벨트 착용 상태를 제거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차선 벨트 착용 상태를 제거해 주십시오. 차선 벨트 착용 상태를 제거해 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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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